신혜리 79 단어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Koreans. 한 번 길어봤자? 댕이나 댐이 되겠죠.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일 때는 대이. 누구를 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일 때는 댐. 댐. 댐이나 댐이 되겠죠. 여럿이니까. 마이크. 마이크는 마이크고 왜 대어죠? 마이크. 마이크는 무슨 시고? 셀 수 있으니까. 문장 속에서 어 마이크. 마이크 쓰. 더 마이크. 더 마이크 쓰. 이런 식으로 쓰일 거고요. 계속해서. 베이비즈. 자 특이한 점은. 얘가 하나일 때는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스펠링이. B. A. B. 그렇죠. 이렇게 Y로 끝나는 경우에. 앞에. A. E. I. O. U가 아닌 경우. 다른 말로 하면. 모음이 아니고. 자음인 경우에는. 이렇게. Y를 I로. 바꿔준 다음에. ES를 붙여서. 암만 길어봤자.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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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뭐 경우에 따라서 그들의 라는 뜻일 때는 대여가 되기도 하죠 오케이 계속해서 콜 콜이 이런 뜻으로 콜이 이런 뜻으로 사용될 때는 무슨 시고 하자시고 이런 뜻으로 쓰일 때는 그렇죠 명사죠 무엇 전화 뭐한다 전화하다 계속해서 반도 마찬가지 의미하다 의도하다 하다시의 뜻도 있지만 생뚱맞게 못된 이란 뜻일 때는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he is mean 하면 여기에 is가 있으니까 얘는 무슨 시일 거고 어떤 시일 거고 그럼 he is mean의 뜻은 뭐겠다 그는 못됐다 그렇죠 그는 못됐다 이 말이죠 근데 he means 아이고야 he means to help me 이러면 이건 무슨 시 자리니까 하자시 그러니까 그는 나를 도와주는 것을 의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를 도와주려고 하고 있어요 못된 사람이 아니고 착한 사람 됐네요 mean이 어떤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시가 달라지고 뜻도 다양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단어 first first 그럼 두번째는 뭐죠 두번째는 second 세번째는 third 네번째는 fourth 이때부터는 th를 붙이니까 편안하죠 좀 다섯번째는 fifth five 5는 five인데 다섯번째 할 땐 좀 조심해야 되는 게 v 소리하고 소리 내는 방법만 갖고 소리가 조금 다른 여러분은 v f 얘는 원과 관련 있는 단어고요 이거는 투 와 관련이 있고요 얘는 three 얘는 four 얘는 five 잘 가 규진 오케이 계속해서 엄마야 베이비죠 베이비 아까 봤고요 그 다음에 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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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가지 질문중에 그렇죠. 무엇, 한국, 어디 한국에. 얘가 압재비씨. 이제 여러분도 곧 중학생 될거니까. 앞에 놓는 말 명사 앞에 놓는 전치사라고 하고요. 전치사가 하는 일은 누구 또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을 when, where, how, why 언제, 어디, 어떻게,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바꿔줍니다. 됐습니까? 누구나 무엇이 아니고 다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바꿔줘버려요. 특히 어는 한국은 좀 크죠? 좀 크고 넓은 장소에 할 때는 인을 씁니다. 그 다음 birthday 쓰기 연습 birthday는 정복했나요? 쓰기. 그렇죠. birthday 계속해서 there 아까 봤죠. they, them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그들의 할 때는 there 합니다. there one thing one thing one thing okay one thing은 몇 개예요? 한 개 한 개니까 앞만 길어봤자 it it 되겠죠? 그렇죠? 잠시만요. 금방 좀 체크 좀 할께요. OK, 퍼펙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카톡으로 보내놨어요. OK, 그래서 미래는 future future 안녕히 가세요. OK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녀석 m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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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우스는 무슨 씨예요? 이름 씨죠? 네. 근데 특이한 점이 뭐가 있냐면요. 보통은 생쥐들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안 하죠. 대신 생쥐들이 뭔지 혹시 알아요? 이렇게 됩니다. 생쥐들은 mice 생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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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누구 같은 애냐 어린이 child 어린이들 ch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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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안 붙이고 있죠 지금 여럿이 되고 있는데 앞만 길어봤자 희나 쉬 앞만 길어봤자 it인데 day 할 때 보통 S 붙이는데 그렇게 안 하는 애야 이것도 day죠. 이런 종류로서 헤리가 이미 만나본 단어들은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foot 발이죠. 근데 발들은 feet 치아 하나는 tooth죠. 근데 치아들은 teeth 이런 것들을 보고 불규칙 복수형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or 접속사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녀석 have a party have a party have a party 중에서 이 have가 바로 무슨 시고 하다 시고 지금 현재는 뭐가 숨어있는 형태다 do 만약에 그가 파티를 엽니다 할 때는 he has a party has는 have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 형태다 does 그 다음에 그가 파티 그녀가 파티를 했었습니다. 하고싶으면 she head of party head는 have나 has의 무슨 형태 과거 형태입니다. 중학교 가면 이런 거 배울 거예요. 쓸 줄도 알아야 되고요. entertainer entertainer 연예인이죠. 스펠링 정복했나요? enter 쓰고 teiner 쓰면 되겠죠. 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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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teiner 이런 소리 남았으니까 teiner 이런 거 붙이면 되겠죠. entertainer 이걸 enter n a i n e r 이렇게 외우려고 하면 머릿속에 하나도 안 들어와요. n 소리 나는 글자 ter 소리 나는 소리 teiner 이런 것들 소리를 글자로 바꾸는 연습을 해야지 이걸 알파벳 스펠링 enter 이래갖고는 외우기 힘듭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한 번만 더 조금만 더 크게 뭐라고? 그렇죠 on their first birthday on their first birthday 좀 길지만 이런 거 통째로 익혀야 돼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on their first birthday on their first birthday on their first birthday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얘 때문에 언제가 됐어요? 됐습니까? 이거 전치사라고 하는 거고요 이 유닛에서 이번 챕터에서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teacher 어 편집이 신경쓰는 것만 이쁘 이게 뭐죠? Ooh 이게 뭐죠? 있어 쌍어봐 뭐죠? SINGER 가수죠? SINGER 이건소 뭐죠? ? 댄서 춤추는 사람이죠. 그러면 sing의 뜻은? 노래는 송입니다. sing의 뜻은? 노래하다 하다시. 댄스의 뜻은? 춤추다 하다시. teach의 뜻은?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뭐 하다시 뒤에 er이나 또는 or같은게 붙어있으면 뭐뭐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한가지 예외가 있는데 cook같은 경우에는 얘가 요리하다 란 뜻도 있고 요리사란 뜻도 있어. 여기다가 er 붙인 cooker란 단어도 있는데 이거는 요리 도구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에 이 단어 가지고 다음 중 성격이 나머지와 다른 것을 고르세요. singer, teacher, dancer, cooker 해놓고 고르라고 하면 cooker를 골라야 되겠죠. 나머지는 사람인데 얘는 사람이 아니니까. 알겠습니까? 비즈니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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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니스맨이 사업가면 비즈니스의 뜻은? 사업이겠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런게 붙어있어도 사람이 되죠. 펜슬. 펜슬. 간단한 단어구요. 컴퓨터 프로그래머. 컴퓨터 프로그래머. 강화보니까 직업 명칭이 좀 나오고 있죠. teacher라든지, entertainer라든지. 컴퓨터 프로그래머. 쓰기 정복했나요? 모두들. 함퓨터 프로그래머. hopHare. 급격할거에요? 사랑합니다. 그게 아니다.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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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 여러분 양념씨 됐습니까? 중학교 올라가면 뭐라고 부른다? 조동사 하다씨를 도와준다 이겁니다. 하다씨를 도와줘서 하다씨의 의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뜻을 더한다 예를 들어서 I swim 하면 이건 그냥 누가다줘 내가 뭐한다 수영한다줘 근데 여기다가 양념을 하나 살삭 풀어볼까? I can swim 하면 나는 수영할 수 있다 문장의 세가지 종류 중에서 I swim과 I can swim은 종류가 완전 다르죠 묻는 방법도 달라지고요 알겠습니까? 계속해서 픽업 오케이 그래서 픽이 무슨 씨겠다 하다씨죠 지금은 두가 들어있는 형태입니다 오케이 잘했고요 쓰기 시험도 잘 쳐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시오 감사합니다.